R.A. 분 매니저님들 정말 전국적인 지원 앞섰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안 떨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니저님들, R.A. 분들 진짜 너무 열정 넘치게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이 기분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제가 앞으로도 2년 끊지 않고 잘 이어나갈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성장하는 모습 잘 지켜봐주시고 저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R.A.인 조나단이 맡아주셨는데 밤낮 안 가리고 지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내 일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테나, 한나, 이름 중이지만 그리고 브래넘까지 너무 도와줘서 고맙고 진짜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이 무대는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기서 끝이 아니라 2년의 시작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윤수님, 토마스님 연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막 그댄이 diy 날씨하 respiratory 도와주면 공연공원 그러니까 우리omics зовут 앤공원 잠 안시면 조사 싶어서 çıkt EKPM rate 에мерик안